안녕하세요. 이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방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밴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가 가입한 밴드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 한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담 로즈 패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이 된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담 로즈 패션 여기 가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공지사항에 생방송을 라이브 한다고 써놨어요. 마담 로즈 패션 대표 망경이, 망경이란 분이 라이브, 생방송을 라이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밴드에서도 라이브 방송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쪽에는 글쓰기 있죠? 글쓰기를 터치해서 라이브 방송을 시도해봤습니다. 글쓰기를 터치하니까 라이브 방송이 안 돼요, 여기. 이거 보면은 라이브 방송이 밑에 아무것도 없고, 라이브 방송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헤매했는데 저 망경이란 분이 저한테 기뜸을 해주셨어요. 그 하는 방법을. 자, 여기에서 요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여기 이 밴드에서 20대 이상 초보자, 유튜브 초보자 모여란 이 밴드에서 제가 글쓰기를 터치해보겠습니다. 글쓰기를 터치하면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글을 써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은 라이브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는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마담 로즈 패션은 라이브 방송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밴드는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 최하단에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을 터치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설정을 터치해서, 여기 밴드 설정에 있죠. 밴드 설정. 밴드 설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밴드 설정에 관한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되는 게 뭐냐면, 라이브 방송과 관련되는 것은 멤버들의 권한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권한 설정. 이것이 밴드 라이브 설정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걸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쭉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권한 설정이 나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방송. 기본적으로 리드만 방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터치해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라이브 방송을 모든 멤버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리드와 공동 리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고, 리드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밴드를 만들면은, 리드만 방송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밴드는, 그 방장은, 그 밴드 직위는, 밴드의 방장은, 리드는 그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회원은 모든 멤버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모든 멤버로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회원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리드가 설정, 밴드의 리드가 설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 저는 여기서도 다시 리드만 하는 거로 다시 설정하고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글석에서 그러면은,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터치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개설한 밴드에서나, 회원도, 라이브 방송을 허용한 밴드에서, 글쓰기를 터치합니다. 지금부터 라이브 방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글쓰기를 터치하면은, 요 아래쪽에 보세요. 라이브 방송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메뉴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밴드는 라이브 방송이 뜹니다. 그러나, 일반 멤버로 들어갔을 때는, 이 설정에 따라서 뜨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라이브 방송을 터치합니다. 라이브 방송, 이것을 터치하면은, 라이브 방송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를 눌러 소개글을 작성하세요. 라고 나왔죠. 이걸 터치해서, 저는 소개글을 밴드 라이브 방송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렇게. 소개글을 넣고, 저 위에 상단에 완료가 있습니다.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이 전면이냐 아니냐. 전면, 요걸 터치하면요. 자, 이걸 터치하면, 전면, 후면, 이렇게 지금 후면이 설치되어 있죠.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전면, 후면이 설치됩니다. 일반적으로 후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맞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의문부 있잖아요. 여기. 의문부 이걸 터치하면은, 밴드의 라이브 방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나와 있어요. 라이브 방송은, 라이브 권한이 있는 멤버들이 할 수 있는데, 밴드 설정에서 권한을 조정하라,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라이브 방송은 누가 볼 수 있느냐, 모든 멤버와 구독자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했어요. 구독자에게. 그리고 공개 밴드나 페이지는, 멤버나 구독자가 아닌 방문자도,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방송 제한이 있나요? 여기 있죠. 방송 제한이 있나요? 여기 보세요. 닫았다가 다시 방송 제한이 있나요. 여기 부분에서. 라이브 방송은 최대 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횟수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미 밴드 서비스에서 라이브 방송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고 되죠. 다음에 방송 중 대화를 할 수 있네요 했죠. 이 방송하는 사람이 설정에 따라서 방송 중에 서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에 라이브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보세요. 라이브 방송 시작을, 이 부분 보시면은, 방송 중 실시간 대화 있죠. 이 부분을 지금 터치가 되어 있죠. 터치를 안 하면은, 방송 중 실시간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렇게 터치해서, 이 원이 오른쪽으로 빨갛게 이렇게 와 있으면은, 방송 중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 시작을 터치합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을 툭 터치하면은, 그러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방송은 2시간까지 가능해요 해놨죠. 그래서 2시간 동안 화면을 비춰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X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방송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종료를 터치하면은, 방송이 종료됩니다. 라이브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고, 휴대폰의 조장, 그럼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한 파일을 휴대폰에 저장할 거냐, 그 다음에 게시글로 공유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게시글로 공유하면, 그 밴드에 라이브 방송이 공유되겠죠. 그래서 홍보를 할 목적이라면, 게시글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휴대폰의 저장,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범적으로 강제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휴대폰의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저장됐다고 나왔죠.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엑셀을 터치합니다. 엑셀을 터치하면은, 다시 그곳으로 왔죠. 지금이 이제 가로로 되어있는데, 세로로 돌려보겠어요. 세로로 돌리면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